2014년도부터 페이스북 빨래판 코치라는 페이지를 운영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보디빌더 트레이너 활동도 하고, 카카오 브런치 작가 활동도 하고, 총 조회수가 300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동화제약의 사회보인 동화약보에 칼럼도 쓰기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개인의 브랜딩이 완성도 됐고, 이 정도면 내가 전문가 교육을 한번 사업을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교육기관을 만들었죠. 근데 대형 교육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폐업하자마자 다시 개업을 했어요. 제가 트레이너 일을 되게 오래 하고, 글도 많이 쓰니까 저한테 식품 추천을 많이 물어봐요.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음식은 없나요? 프로틴바 같은 걸 추천을 받으면 국내 제품을 추천하고 싶은데, 진짜 제 기준에서 좋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프로틴바라 해놓고 탄성 함량은 너무 높고, 당뇨도 너무 높고, 그나마 추천했던 게 해외 제품인데, 해외 제품도 사실 원재료적인 면에서 보면 합성 감미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추천하면서도 좀 찝찝했어요. 아, 안 되겠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추천해서 제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키토제닉 영양학 기반의 푸드 스타터, 팔레오 테이블 대표 이준범입니다. 이상적인 제품을 현실로 구현하는 브랜드, 이데아 뉴트리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지방식품군이 다이어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지방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문제다. 저지방에서 저탄수로 식단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구글에서 그냥 식단 검색량만 봐도, 흔히 말한 저탄고지 다이어트. 검색량이 세계 식단 검색량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2016년까지는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구석기 식단이 제일 인지도 높은 식단이었다가, 2016년? 8년? 그때부터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확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단이 되었죠. 팔레오 다이어트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이 구석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동물성 식품이 한 7, 식물성 식품이 3 이 정도로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나온 다이어트거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다이어트인데,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인슐린의 수치를 최대한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레오 다이어트의 철학적인 부분이랑,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팔레오 다이어트 철학과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과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밥, 빵, 면, 떡, 단당류, 당류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양질의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저탄수화물 고단백 아이즈 프로틴 바와, 저탄수화물 고지방 아이즈 키토바 두 가지 제품이 실시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무설탕 바 타입 제품이에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원지로만 딱 10가지 미만으로 들어가요. 되게 단출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질이라고 순탄수화물 당질의 값을 제한하는 게, 체지방 감량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값도 국내 최소예요. 더군다나 아이즈 프로틴 바는 국내에서 최대 단백질 감량, 21g이 들어가 있고, 아이즈 키토바는 국내에서 최초로 나온 키토바거든요. 유일하기도 하고, 키토제닉에서 추구하는 탄단지의 비율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1대 2대 7 정도 되는데, 그 비율이 딱 맞춰서 영양 성분을 만들었어요. 사실 당류 0g, 무설탕이 저희가 최초이자 유일한 게, 정말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이거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제품 뒷면에 봐서 원재료를 봤을 때, 원재료가 이렇게 단순하지? 되게 좋은 원재료만 넣었구나. 이런 거 알아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의무감이랄까? 책임감이랄까? 내가 아니면 누가 만들지? 자신이 있었던 거는 일단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수업하고 있는 회원님들, 전문가, 트레이너, 필라테스 선생님들까지랑도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품군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을까. 또 제가 자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스포츠 영양학을 직접 교육을 했다 보니까, 제로 칼로리 원재료 같은 되게 핫한 원재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이 이상적인 제품만 현실로 구현할 수만 있다면, 당당하게 추천할 수도 있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희 제품의 리뷰들을 다 봤거든요. 아, 이거 영양소문 너무 깡패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 원재료를 만들었냐. 이런 리뷰를 볼 때마다, 다 내가 정말 잘 시작했구나. 건강한 사이를 만들기, 기여하고 있구나. 되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행복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간절함? 이런 게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카피해서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그냥 자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사이먼 사인에게 골든서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why,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at인데, 대기업이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도 간절하게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꿈만 꾸다가 현실로 구현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없으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 한데,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를 보고 구매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이 왜 하는가에 대한 직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팔레오 테이블은 당뇨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낮추고, 고단백, 양질의 고지방으로 구성된 제품군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틴 쿠키, 고단백, 고지방의 샐러드, 이런 제품군을 늘려 나가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 사실 진짜 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은 시장은 대체육 시장이에요. 지금 현대인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6대 2대 2에요. 압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탄수화물 값이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단백, 양질의 지방으로 만든 대체육이 값이 떨어져야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키토제닉 제품군,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대체육까지 만들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